그래서 한 번은 사실 아 이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위를 많이 눌리거든요 되게 자주 눌렸어요 한 번은 이제 자고 있었어요 눈을 딱 느낌이 온 거예요 빨리 들어가는 느낌이 딱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아 느낌이 옆에 침대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거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고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렸는데 옆에 이제 어느 하얀 옷을 입은 여성분이 고개를 같이 돌리는 거죠 아 근데 얼굴을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